스킨케어 브랜드 가이가 이달 출시한 신제품 가이 멀티밤 리필형 용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가이를 운영 중인 코리아테크가 지난 8월 출원한 특허는 언틀 보통 케이스, 소프트 랜딩 터치 기술, 리필 키트 3종입니다. 돌려쓰는 용기의 경우 마지막 남은 부분은 붓이나 면봉으로 파서 쓰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언틀 보통 케이스는 화장품 제형을 돌출부 끝까지 올려 마지막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점이 특징입니다. 소프트 랜딩 터치 기술은 탄성체를 용기에 장착해 딱딱한 제형으로부터의 충격을 방지하고 부드러운 발림감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마그네틱 캡티브를 결합한 리필 키트에 관한 특허도 등록했습니다.